자 이렇게 핏까지 완료 됐습니다 자 2뒤 한번 노려보자 최상위권으로 한번 가보자 이건 잡아야 됩니다 젠지가 블루진영일 때 이득을 보는 점 중 하나가 저는 조이반도 있는 것 같아요 푸시력 차이 때문에 동료들이 도움을 준다면 젠지 쪽에서 3명 여차 넘어가버리죠 팍팍팍 반핏 그래서 세게 노렸어요 얘들아 와봐 자 1땅까지 반짐 벗이고 드레드 자 이스리얼이 앞에 누가 있으면 딜이 안 박히죠 자 차 바꿔타구요 다시한번 이거 신드라가 라인을 잘 집어넣긴 했는데 민스틱이 또 개송갔습니다 요리조리 덧속 피해서 스키이 다시 돌아요 아래를 피하면서? 어? 이스리얼이 방금 오 드레드 핑퐁 오우 오우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대상을 못 때린다? 이게 좀 변수긴 하죠 네 그리고 드레드가 압박을 합니까 전멸 없거든요 전멸 없어요 룰러 소환사 주문이 하나도 없는데 눈치 보다가 눈치 보다가 자 고치 아 물러! 물러 막아줍니다 아 이마 타려갔습니다 개! 이게 최소 조건에 젠지가 지금쯤 신드라 전멸을 빼놔야되요 네 자 드레드가 오히려 이제 탑까지 한번 당기고 스킬을 좀 쪄습니다 라스칼 그렇죠 자르고 도망낸게 없으니까 전멸이라도 네 여기에서 묶어놓으면 고치! 전멸 스페어도 그렇고 초만 자 여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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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쉽게 피해버렸습니다 상대 누군수로 너무 편하게 피했죠 그렇죠 교체 출장원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러니깐 자, 여메 그림자! 데미지가 약간... 약간 부족했어요. 저게 유미가 아니라 리신이었으면 몰랐는데... 묶을 수는 있지만 심리적인 데미지는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거고요. 꽤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반격! 순간이동, 어드밴테이지, 활용! 때라! 세트, 세트 모드, 세트 모드죠. 그리고 성씨가 비슷해서.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타고 없습니다. 미디의 아지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와서 나측에 레벨 길도 주죠! 전면 빼놓은 건 빌디가, 뒤로 봐서 이은박! 세트, 드래드, 드래드, 드래드 킥! 기운, 드래드, 드래드! 젠킥! 지금까지는 000으로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면이도 있고. 아, 그 전에 젤리가... 와! 소 말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용팔손대! 기인이 왔는데도 저영어 할 수가 있나요? 자, 이번에... 젤리가 없지만 한 번 잡아도, 룰러 잡아도 한번 우리 말로! 네! 한명을 다 꽂아서 룰러를 잡았습니다! 기인이 애초에 도주 경로가 철프로 갔다가 고출기 밀어붙고 기인이 앞에서 보고있죠? 클리디를 날렸어! 기인이 앞으로 메달! 기인! 와 저게 더시 연계가 안됐죠? 그렇죠 아프리카 프리스가 기분 나빴던게 한두개가 아니라는거에요 기인 여기 있지! 기인 여기 있지! 터스됐습니다! 네! 그러면 실쿨이긴 한데 이제 왔죠? 일단 빠지면은 그러면 기인이 앞장서야죠! 그래도 지금은 들어간만한거 같은데요? 아!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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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먹었죠? 네! 오! 미스틱 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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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인 미스틱! 지금 마음이 급한거 같아요! 아프리카가! 어! 달려도 비디를! 비디를 탔어요! 비디를 탔어요! 오! 미스틱이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길러가 식단적으로 저렇게! 와! 정조중까지! 기인 여기다 엄청 가지마라! 기절 뛰었다! 오! 잘 내리고 있어! 나 CS 많이 먹었어! 그리고 드레드 미치고! 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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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습니다! 젠지! 아프리카 프리스가 진영 유지가 잘 안되는거에요 추억! euxh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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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x nootrk chic 미스틱 깔고서? 일단 자 그러면 죽을때나 죽고 아지르! 아지르! 그 다음에 미스틱이 밀고 들어가면 미스틱이 밀고 들어가면 지금 라스카 리핑 돌다가 못 싸웠죠? 그렇죠 그래서 밀고 들어가면 이러면 라스카에도 수호천사도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일단 위아래 다 지금 다시 쪼이기 자 클레드 룰러가 본 채 어 이거 총알 사거리 안으로 들어와요 네 그렇죠 어 젠지도 그냥 빨리 총알 한 발 한 발 들어가요 젠지가 도망을 안 갔었기 때문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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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강호 기환 강호 기환 아아 이거 가지고 총알은 갑을 알고 있다 구워낼 수 있지 않을까 어 엉터네요 우리는 일단 천안에 한 번 더 넣어도 망타! 돌려! 돌려! 라스카 리! 그러면 톡킬 냈고 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한 명 죽은 거고 너는 두 번 죽은 거다 그렇죠 그렇죠 수호천사가 빠진 게 훨씬 큽니다 이거 봐야돼 기! 기 상륙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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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프리카 플레이어가 밀고 나가면 레넥터 빨리 와! 레넥터 빨리 와! 미스틱이 때리지면 들어오기 애매하면요 들어와서! 키를 띄우고! 키를! 아! 키를! 아! 미스틱이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교환됐죠? 현재... 네 아무튼 그쵸? 지금 유지가 전력이 유지가 되게 미는 거 아닙니까? 젠지가 아무리 구쿨이 빠르다 그래도 아직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어... 그리 볼까요? 하나 더 가요! 대포 하나 있습니까? 아직 구쿨이 안 돌았어요 지금 유지덕이 너무 좋은 조합이다 자 1.4 1.4 쏘대기 쏘대기 쏘대기! 막가! 소천사라서 그나마 다행이고 근데 미니언 지금 빈타이밍이에요 리신 구하를 이러면 좀 애매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쳐본다! 덧덧덧! 네! 저 덧덧덧은 요거 누가 막고 헤드샷 강화가 막아야... 아! 달로 막았고요 던사이로 막가? 긴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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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겹자! 와! 긴겹자 긴겹자! 라이프가 해 죽었습니다! 원 풀면 정글전사 정글전사! 그리고 밀고 들어가면 네! 깼습니다! 그리고 쏴대면 타워는 금방이죠! 이거 포탑도 아니예요! 네! 그쵸! 이 상태에서 포탑도 아닌건지 서있는거지! 네! 그 다음에 긴! 네! 긴! 목소 두 개니까 곧 마무리가 안됩니다! 피디디전사 넥서스 1.4! 와! 재미만도 되고요! 네! 넥서스 1.4! 제이제! 네! 정말 팝! 골드그래프가 요동치는 게임이었는데 결국 아프리카프릭스가 조금 더 좋은 후반 집중용으로 요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여러분 You looking at a champ You looking at a champ All I do is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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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I do is win